SX 페노션의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SX 페노션에 대출을 한 대형 금융사의 손실이 약 2,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SX 페노션에 대한 은행권의 위험 도출액 합계는 약 5천억 원으로, 이 중 산업은행이 2,45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, 우리은행은 약 870억 원, 농협 하나은행 순이었습니다. 법정관리 개시와 함께 이들 금융사가 적립해야 할 대손충당금은 2,490억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. 한편 SX 그룹 계열사들의 만기 노래 회사체 규모가 2조 8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